오늘은 겨우에 이끕니다 오늘 뭘 빌리지? 뭐 빌리지? 애도 있고, 애도 있고, 한사람 앞에 계속 빌려있어요 얼음고 하나 빌려있어요 유난아, 유난아 겨우입니다 아, 읽어볼라 응 아, 읽어보면 절단하네 여기가 애가 될 만화 요즘 인기있는게 뭐지? 오시리 탄대 이거 텔레비전やって 잔잠 근데 최근에 봤는데 영화에 영화에 유나가 가린 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라에몬 도라에몬 영화, 영화 오늘 뭐 또 보고싶은거 있습니까? 나는 귀신 나오는거 있다 귀신 귀신은 애들을 싫어하잖아 귀신 나오고 우주에서 외계인하고 싸우는거 있잖아 우주는 괜찮은데 귀신은 좀 피하자 화장실에서 막 손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가 그런건 좀 피하자고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런가요? 제일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해도 일단 그건 오빠야 혼자 있을때 보고 아, 그래? 애들 있을때는 말도 꺼내지 마라 아, 보고싶으면 미치겠다 귀신 귀신은 봐라 그러면 귀신은 일주일에 한번씩은 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병이다 병 뭔가 자극이 필요한 일종의 정신병이지 뭔가 자극이 필요한거 같다 약간 민아야 이거 텔레비에 하잖아 텔레비에 하는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안본다 텔레비는 우리가 안보잖아 이 시간에 안보거든 저거는 우리가 보는 시간대고 진짜 나는 텔레비에 하는거 빌리면 진짜 돌아갔다 그렇긴 한데 이건 안본다니까 아, 주유토피야 이것도 봤다 해가 저번에 본거잖아 안본거 해 안본거 좀 빌리지 본거 엄마는 그거 보고싶은데 싱글 싱금도 한 10번은 봤잖아 10번은 아니 왜 본거를 왜 자꾸 빌리려고 그래 딴건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뭐 계속 본거만 또 보고 또 본거 또 보고 그럼 발전이 있잖아 발전이 발전이 없어 다 봤는데 뭐 거의 싱글가 없네 아 있다 있다 싱글 있다 제발 좀 아 또 열 오르네 오늘 또 지금도 싱글 민아야 이거 근데 블루레이가 없다 민아야 응 블루레이 아니면 빌리지 말자 블루레이 빌리려면 블루레이를 빌려야지 싱글 이런거는 블루레이로 봐야되거든 지즈니는 근데 오시리짱은 이건 이것만 빼 그러면 이건 다 까먹어야지 아 오늘 또 열 버신 또 답답해 죽겠네 또 오늘 아 내 참 이거 알라딘 나온단다 여기 알라딘 나니? 슈가구일로 알라딘 나온단다 진짜 빨리 나오네 이거 릴스미스 어? 이거 꼭 빌려봐야되겠다 알라딘 룰레 진짜 나도 보고싶네 공주가 진짜 예쁘고 이 릴스미스 연기력이 장난 아니었더라 진짜 맞나? 아 한국말 하니까 편하긴 편하네 편하다 어 평상도 사투리지만 어? 빨리 귀신 빌려가자 귀신 우리가 한국말 한국말을 써도 있잖아 일본사람들은 이게 한국말인지 중국말인지 국말을 잘 못하는 것 같죠 아 맞나 근데 한국사람들은 일본말을 금방 알아채래 맞나 어 지금 이거 아도 아스토라 개봉했다 아 맞네 어제 개봉했네 어 아 꼭 보러 가야지 맞아 개봉했네 아 귀신 귀신 나는 이런 이류적인 냄새를 아 좀 아 인기순위를 보면되 어 어 데자부 한국영어인데 한국영어인데 칠리네 데자부가 칠리? 응 아 여기 보헤미안 1위네 보헤미안 1위네 택시가 1위네 택시가 1위네 아 이거 보허 응 유기 유기 가스 가스 보허가 아니고 아 아 보허하니 그 보허가 아이네 근데 これ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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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디즈니 공쿠영화도 별로 교육상에 좋지 않잖아 빨리 귀신을 찾아야 돼 귀신 한류 TV 드라마 국제시장에서 만나면 나와있네 국제시장 국제시장 방금 잘생겼어 포지서 진짜 좋아 포지서 진짜 좋아 포지서 진짜 멋있어 나 진짜 잘생겼어 나 진짜 잘생겼어 포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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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 포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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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포는 포각 이 근데 이 의심은 피피가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니까 피피가 되네요 피피가 치고 싶어요 피피가 되네 피피가 좀 던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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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원 2,800원 이거 눌러주세요 1,800원 내일부터 애들둘이 저기 패밀리마트 마트에 일을 시켜라 아르바이트 해도 되겠다 잘하네 맞지? Lily algum please icateca Yuna 아 건너 겠네 아 건너 겠네 아 건너 겠네 아 건너 겠네 아 아멘